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 조재만 입니다 오늘은 좀 재미있는 디바이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디바이스는요 닉스 칼라 센서 라고 하는 디바이스 입니다 두가지가 있어요 닉스 미니 2 하구요 닉스 프로 2 라는 장비입니다 아 요거는 얼마전에 한 몇 년 전에 킥스타터를 통해서 화제가 됐던 제품이구요 이제 좀 정상화 돼서 상품화 돼 가지고 많은 매니아 층을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 하나에요 어떤 장비냐 하면요 어떤 물체나 이런 데다 찍어 보면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뭔지 디지털적인 수치로 바꿔주는 스펙트로 메타의 일종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스펙트로 메타들이 대단히 비싸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구매하기가 좀 부담스럽구요 실제로 전문가를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의 디자인실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구매해서 쓴다는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전문적인 그 칼라 용어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과학이나 엔지니어링에 가까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게 사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여기 닉스 칼라 센서 라고 하는 요 회사는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새로운 컨셉으로 접근한 거인 만큼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고 비교적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의 오픈박스를 한번 볼까 합니다 뜯어 보죠 먼저 닉스 칼라 센서 미니 툴을 한번 뜯어 볼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박스가 생각보다 예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게 센서입니다 아주 작죠 요 센서는 usb 를 통해서 충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구요 요쪽에 이제 수강구가 있어요 그리고 모양은 되게 작고 뭐 버튼이나 뭐 이런 것도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요걸 열어보면 이쪽으로 여는게 맞는데 상자가 좀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뜯어 뜯어 뜯어야 겠는데요 예 되게 아기자기하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일단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만들어지고 판매되는 곳은 캐나다 에요 그래서 캐나다 예고 고요 가방도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고 다닐 수 있게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크로 usb 타입의 충전이구요 요거는 목걸이네요 여기다 걸 수 있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뭔가 했더니 이 목걸이 걸 수 있는 그런 구멍인가 보네요 그러면 한번 간단히 충전기를 꽂아서 살려 보구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페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 한번 해볼게요 아이들 그 다음에 간단한 인트로덕션이 나오구요 그 다음에 센서가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네요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얘기를 요청하는데요 어 저는 뭐 어 뭐 나 쓰죠 요렇게 되는데요 센서를 한번 요렇게 갖다 놓구요 새로운 연결 허용을 누르구요 그 다음에 어 왜 안될까요 네 프로그램을 지금 차트를 다운로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미국 지역을 선택을 해서요 그 지역의 정보가 다운로드 되고 있구요 음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네요 지금 제가 선택한 것은 페인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어 기본적으로 페인팅 정보를 가져와서 그걸 비교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정보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가 생각보다 다운로드 하는데 오래 걸리네요 서버 위치가 좀 먼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 볼까요 네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져왔구요 자 여기 파란색이 있어요 파란색이 있어서 파란색을 올려놓고 스캔 한번 눌러볼게요 오 파란색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페인트 버튼을 누르니까요 아하 페인트 종류가 나오네요 그래서 그 페인트 종류 중에서 어떤 페인트 해당하는 건지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을만한 페인트가 벤자민 무허가 있네요 칼라를 볼 수 있구요 아하 제가 스캔한 칼라가 위에 이렇게 나오구요 그리고 밑에 벤자민 무허에서 나오는 페인트 버너 중에 유사한 색깔들을 다 골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이 벤자민 무허 카테고리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사한거 클래식 정도가 상당히 유사하네요 784번 그리고 이런식으로 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군요 음 다른 프로그램도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여기 닉 디지타 이라는 프로그램 한번 해보죠 또 마찬가지로 처음에 설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저는 포토그래퍼 인데 46번 그리고 메일 정보를 주고요 그 다음에 닉 센서를 커넥 하구요 처음에 디바이스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디바이스 찾았어요 아까 그 프로그램이 잡고 있어서 이 그 장비를 못 찾는 것 같아요 이제 원하는 메탈을 밑에 놓고 스캔 더 닉스 하면 칼라가 나오네요 그리고 인포메이션이 나오는데 아하 여기 옵션이 있고 뭐 옵션이 있네요 요거에 대한 디지털 값이 나와요 그래서 210에 172에 134 요게 수치가 되는 거구요 그거를 공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팔레트에서 어 유사한 칼라들 유사한 칼라 군들을 같이 배열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울릴만한 칼라를 제안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요렇게 하니까 요 칼라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요 헥사 정보 srgb cmi k 일 땐 얼마 얼마고 이거는 일때 얼마 얼마고 뭐 여러가지 정보들이 나오네요 요렇게 해서 필요한 색깔을 체크해서 그걸 내가 웹디자인이나 혹은 이런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디지털 정보를 주는게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닉 디지털 인것 같아요 닉스 디지털 그 다음에 아까 페인트를 선정해 주는 것은 닉스 페인트 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오 아주 재밌네요 요렇게 해서 어이 장비가 하는 역할은 어떤 사문에 대한 색깔을 읽어서 그걸 수치화 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 장비에요 프로 장비는 그것보다 더 다른 추가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상당히 디자이너들이나 색깔이 궁금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겠네요 오늘 닉 센서 칼라 센서에 대한 어 오프닝 리뷰 에요 아주 간단한 리뷰인데요 자세한 사용법이나 이런건 추가로 다시 동영상을 한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픈박스는 요렇게 한번 보시구요 요것도 아마 대동소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나중에 혼자 제가 뜯어 볼게요 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